2019년 수능 23번 문제 홀수 영역 3점짜리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해설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해설이 아니라 수능이 여러분들한테 2, 3년을 남겨놓고 있는 그러한 예비 고1 정도면 앞으로 수능을 2, 3년 안에 이런 지문을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의 위치에서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영통지역에서 영어를 준비하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항상 꾸준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의 점수대가 그저 그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나 예측이 좀 잘 안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 그래서 겨울방학 때 그냥 대강 대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법적인 부분도 그래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주어진 시간만 가서 채우고 오는 그러한 부분들이면 방향성 그리고 해야 되는 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해설을 하도록 할게요. 각설이 길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ethical principles of justice 윤리적인 원칙 정의의 윤리적인 원칙이 제공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should가 생략됐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장을 나타내는 단어는 that절 앞에 주장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that이야절은 뭐뭐 해야 한다의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때 그때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에서 should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문법적 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주장하는데 윤리적인 원칙 정의의 윤리적인 원칙이래 정의의 윤리적인 원칙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필수적인 근간을 정책을 위한 필수적인 근간 보호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과 가장 빈곤한 나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필수적인 근간을 정의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제공을 해야 한다. 이 말은 뭐 같아? 함축하면은 빈곤한 나라들이나 Unborn Generations 도와주자는 이야기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뭐로부터 막기 위해? 뭐로부터 막기 위해? Front Climate Change 그래서 기후적 변화로부터 막기 위해 기후적 변화로부터 이런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자. 우리가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거는 많은데 기후적 변화로부터 도와주는 거니까 이 지금 문장에 보통 첫 문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온다라고 가정할 때 지금 Climate Change는 이거는 키워드라는 말이지 기후변화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이 문제는 이제 답은 어느 정도 유추해서 풀기가 쉬워요. 근데 계속 한번 읽어볼게. Related issues arise in connection with current and persistently inadequate aid for these nations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to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and the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that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문장이 굉장히 길죠. 자, 스테이 포커스드 하고 잘 따라오십시오. Related issues 그래서 뭐냐면 어떤 그 연관된 이슈,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떠오릅니다. 인 커넥션 위드 뭐뭐와 관련하여 현재의 그리고 지속적으로 불충분한 원조 와 함께 관련되어서 Related issues 관련된 이슈들이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가난한 나라들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한 원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래. 그 다음에 In the face of 그 나라들은 어떠한 상황의 직면에 있냐 하면 Growing threats 점점 증가하는 위협 Agriculture and Water Supply 농업과 농업이 문제가 되면 식량 같은 게 문제가 되겠지 그 다음에 Water Supply 물 공급과 같은 부분의 위협의 직면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Rules 이런 것들 이런 측면도 처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 하면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의 질서 측면에도 처해 있대 국제무역의 질서에도 처해 있대 어떤 질서냐면 Mainly Benefit Rich Countries 자 가난한 나라들은 이렇게 지금 출국하고 있는데 힘들어 하고 있는데 Rich Country들에게는 메인리 주로 도움이 되는 Benefit 이익이 되는 국제무역의 질서들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야 그런 Related Issue가 있는 것이지 알겠어?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지금 뭐냐 하면은 Unborn Generations 나 아니면은 Poorest Countries 들을 Climate Change 로부터 Climate Change 기후변화들로부터 그렇게 변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질서를 법을 아니면은 도움을 줘야 된다 근데 Related Issues 비슷한 어떤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존재해 왔었다 그러한 빈곤국에서 그 다음에 빈곤국에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은 이런 뭐와 관련된 물 관련 그 다음에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런 식으로 국제정세는 흘러가고 있다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상황은 이렇다 라는 이야기지 자 증가된 도움 증가하고 있는 도움 세계에 Poorest Country 들을 위한 Poorest People 들을 위한 이게 People 복수가 이제 사람들로서는 People 원래 그 자체가 복수잖아 근데 People 하면은 이제 민족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민족들이 민족들 가장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점점 증가하는 그런 원조 가 Essential Part of Effective Mitigation 필수적인 부분이래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필수적인 부분이래 도움을 주는데 이 부분 Effective Mitigation 이라고 그랬어 자 이 부분 한번 볼까 Effective Mitigation 그러면 효과적인 완화의 필수적인 부분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어떤 목적과 조금 관련이 지금 관련을 연관시켜요 그냥 도움을 주는 것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약간 관련시켜서 지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야 뭐냐면은 Effective Mitigation 효과적인 완화래 효과적인 완화 근데 아쉽게도 효과적인 완화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 글이 아무리 봐도 앞에서 지금 언급이 안 돼서 효과적인 완화 뭐를 줄이자 라는 건데 효과적인 완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 글이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 영어적인 글에서요 갑자기 어떤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갑자기 Effective Mitigation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효과적인 완화인데 그 완화가 완화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안 되어지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먼저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 어 지를 이제 앞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언급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아 그 Effective Mitigation 효과적인 완화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With 20% of Carbon Emissions from mostly Tropical Deforestation 그래서 지금 현재 20%의 탄소 배출의 상황이래 Deforestation 그래서 그 뭐지 그 산림 파괴 대부분 열대 지역에서 벌어지는 산림 파괴에 Carbon Emission 탄소 배출이 2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염이 이렇게 심각하죠 지금 Climate Change 이제 쭉 연결해 봐 그러면 Climate Change 로부터 보호하는데 아 Climate Change 그 다음에 20%의 어떤 오염이 지금 Deforestation으로 생겨나고 있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를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구나 그 다음에 빈곤국을 도와주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막고자 빈곤국을 도와주고자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대강 답은 나왔어 여기서 한번 볼까 정답이 뭘 것 같아 Reforming Diplomatic Policies in Poor Country 외교적인 정책을 개혁한다 외교적인 말 아니야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Environmental Crisis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적인 어떤 그 위기에 관한 전 지구적인 Awareness 경각심을 증가시키자 이러는데 환경적인 위기 이 부분이 너무 넓어 왜냐하면 Climate Change라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한번 한번 볼게요 Reasons for Restoring Economic Equality in Poor Countries 이거는 경제적인 어떤 동등함을 취하자는 부분 아니고 Coping With 정답은 4번인데 대처한다 Climate Change 바로 나왔죠 아까 첫 번째 줄에서 나왔죠 이거에 대처한다 By Reforming Aid and Policies 그지? Toward Poorest Country 이런 말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생략해도 이 부분은 알 수가 있겠죠 도움을 주고 도움을 개혁하고 도움을 좀 개선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부분에 의해서 그 다음에 기후변화를 대처하자 이런 부분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수능으로 내는 지문 정도라면 어떤 수준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봐야 될 시간을 뭐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카본 크레딧이래 이 부분도 참 뭐해 여러분들이 참 헤매일지도 모르는 카본 크레딧은 탄소 배출권입니다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이 갑자기 나오면 이 부분에서 지금 딱 막힐 수가 있어요 사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탄소 배출권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헤매었다면 이 부분 또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놓칠 수가 사실은 있어요 탄소 배출권 자 이 문장이 지금 어떻게 해석되는지 잘 한번 보세요 탄소 배출권 뭐를 위한 Forest Preservation 숲을 보존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 그러니까 숲을 보존할 목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얻는 이런 뜻이야 숲을 보존하는 목적으로 탄소 배출권을 얻는 탄소 배출권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제 주로 유럽에서 이제 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쿼터가 있어 할당량이 있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할당량이 있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선을 리밋을 넘게 되면은 더 공회를 배출을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 돈을 더 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거는 반대로 탄소 배출권에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그것을 이제 공예가 많은 나라들한테 팔 수가 있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Forest Preservation Deforest 하지 말고 Forest Preservation을 하는 그 대가로 얻는 탄소 배출권은 Would Combine Aid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나라들에게 With One of the Most Cost Effective Forms of Abatement 완화 아까 효과적인 완화 여기서도 완화가 나왔죠 완화의 완화적인 그러니까 가장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 완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무슨 완화를 이야기하냐면은 탄소 배출을 줄여주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 완화라는 거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 완화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인 형태의 하나가 바로 Forest Preservation을 하는 대가로 탄소 배출권을 주자라는 거야 그 다음 Perhaps the most cost effective 아마도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도 complicated 복잡한 그런 policy reform 정책의 개혁이 would be remover of the of several hundred billion of dollars 수 백억입니까 십억이 여기 있으니까 백을 하면은 수천억 달러의 돈을 제거할 것입니다 제거 제거할 것입니다 돈을 제거할 것입니다 어떤 돈이냐 하면은 직접적인 연간 보조금 from the two biggest recipients in the OECD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and fossil fuels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아마도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 연관된 복잡한 그런 policy 정책은 정책 개조는 would be remover 그러니까 이렇게 정책을 실시하면은 그것이 제거를 한대 제거를 한대 그러면 여기서 제거를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정책을 실시해서 제거를 한다라는 말은 뒤에 뭔가 나쁜 것을 제거하는 거 아니겠어 그치 암적이 뭔가 이때까지 헤어져 되어져 온 안 좋은 것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제거하는지 보십시다 several hundred billion dollars 수천억 달러를 제거한대 그러면은 이게 나쁜가 그러니까 수천억 달러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안 좋은 거 아닌가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나쁜 것을 제거한다 나쁜 것을 제거한다니까 나쁜 것을 제거하면 전체적으로 이게 좋은 결과가 돼야 되는데 수천억 달러를 제거한다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잘 봐 돈은 제거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말하자면 마피아나 아니면 나쁜 조직에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마피아나 안 나오지만 뭔가 나쁜 데서 나오는 것을 제거한다라고 봐줘야 돼 2 biggest recipients 수혜자 수혜자 가장 큰 수혜자들 OECD 국가들 안에 가장 큰 수혜자들 즉 그게 뭐냐 하면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와 fossil fuel 수혜자라는 말을 어떤 분들은 수혜국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수혜국 이러면 두 나라들 이러면 여기서 두 나라가 나와줘야 되지만 여기 두 나라가 나오지 않잖아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이게 A고 그 다음에 fossil fuel가 이게 B인데 이게 two biggest recipients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것들 이 파괴적인 농업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서 미국에 가봐 그럼 콘필드 뭐 이런 켄터키주 같은 데 가면 가도 가도 끝도 없는 게 사탕수수밭 그러면 그런 destructive industrial agriculture 산업 농업과 화석연료를 이렇게 해서 화석연료를 떼는 그러한 그 뭐야 것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수혜자들이 내는 연간 보조금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것을 제거한단 말이야 제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이 제거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위축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줄이자 라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even small amount of this money 는 accelerate 그런 돈이 작은 돈이 small amount 작아지는 돈은 돈이 작아지면 돈이 작아지면 accelerate 돈이 작아지면 풍선효과 이걸 누르면 다른 데가 커지는 거야 already rapid rate of technical progress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좀 더 속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이래서 기술적인 어떤 진보가 일어날 것이고 어디에 renewable energy 그치 그 다음에 in many areas 뭐 뿐만 아니라 encourage 어떤 그 encourage 뭐 뭐랄까 격려하는데 좀 더 부양하는데 essential switch 필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스위치 전환 어디로의 전환입니까 바로 보존농업으로의 전환으로 좀 더 격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다시 한번 reforming diplomatic policy 외교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개혁하는 거 그 다음에 increasing global awareness of environmental crisis 그래서 전 지구적인 부분에서 환경 문제를 환경 위험에 대한 전 지구적인 경각심을 올리는 거 환경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클라이밍 체인지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의 어떤 그런 부분을 디포레스튜레이션을 막고 프리저베이션 포레스튜레이트를 프리저베 해가지고 그 부분에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줘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부양효과를 얻자 이런 식이니까 이제 클라이밍 체인지를 막는데 reforming aid 원조와 정책을 변환 개혁을 해가지고 도움을 주자라는 그 부분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